지금 버스를 내려서 망고오빠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. 지금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요. 문구가 되게 웃긴거야. 갯수? 밥 먹으러 왔습니다. 2일의 일으켜서 나는 포장증을 넘는 것 같다. 저는 지금 특성류원 지역에 가려고 지하철 갈아타고 있어요. 지금 이 지역이고요. 특성류원 지역에 내려서 햄버거를 사고 강습하는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. 특성류원 지역에 내렸습니다. 일단 1번 출구로 나가서 햄버거를 살 거예요. 벚꽃이 너무 예쁘게 팠어요. 지금 햄버거 기다리는 중.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요. 연합동아리 스노홀릭의 롱보드 정모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. 지금 연합동아리 스노홀릭의 강습을 하러 왔다가 거의 다 끝났어요. 아, 대박. 와, 쩐다. 안녕. Say hi. 안 돼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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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모 강의 아냐. 포치킨 아니야? 지금 건대 포치킨으로 이동합니다. 안녕. 길 가다 효성언니를 만났어요. 효성언니 커플. 효성언니랑 영현. 손님! 오늘 하루 종일 일상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.